제가 사실은 오늘 카페에도 이상하게 오늘이 10월의 첫 수업이라서 조금 올리고 싶어서 제가 올린 것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납니다. 이것은 밤하늘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입니다.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사실은 이 글귀를 올렸어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학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응원 멘트를 좀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제가 정말 이걸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. 여러분은 정말 지금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더 좋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102살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낙하산을 타고 낙하산을 타는 그런 신기록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인터넷에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약간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할머니가 102살 할머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살아계신 것만도 신기하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무서운 하늘에서 타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또 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모험이나 어떤 노력은 끝이 없다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뭐 난 뭐 벌써 몇 살이야 뭐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냥 또 더 나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또 저보다 또 더 나이든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기다. 아직도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많은 길이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.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누군가 만약에 지금 한 80대 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한 몇십억을 줄 테니까 나랑 여러분의 그 지금의 청춘을 바꾸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은 바꾸시겠습니까? 안 바꾸죠. 그분은 그 대신 몇십억을 주고도 아마 여러분의 청춘을 갖고 싶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진짜 갖고 싶은 그 빛나는 지금 청춘을 그죠?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는데 지금 내 위치를 내가 비하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정말 더 힘내시고 뭐 어떠한 그 경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내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항상 응원하고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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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